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아니, 줘요. 다 줬다. 촬영 중도 가지고. 우리 반에 약속이 있어. 만들자. 코코 한 번, 코코. 그렇지. 말도 안 되는, 이상한. 아니야, 우리 반에 인사야. 둘이 인사 언제나 빼고 만들었어. 자, 한 번 더 코코. 우리 나 왕따라. 우리 코코 만들었지, 인사? 그만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먹이는데? 뭐 먹여요, 지금? 조금 먹었어. 자, 다음 과식을 먹어볼게요. 코코 한 번, 코. 코, 띠. 아니, 손 이거야, 손? 어, 손. 자, 이번에는. 너무 많이 죽은 거 같아. 딱 하나 좀 먹으면 돼. 자, 여기 있다. 자, 여기 있다. 자, 코코 한 번, 코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코 한 번, 코. 오케이. 아이, 맛있어. 우리 강총이. 반쪽만 주라고 해서 조금 남았어. 아이, 맛있어. 아이, 맛있어. 우리 강총이 나이가 들었어. 우리 털도 조금씩 마시는 거 같아. 아이고. 그래서 짬뽕이 1량이 남았어. 1량 반이 남았어. 자, 이러보세요. 코코, 코코. 자, 오늘 간식 끝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